얼마 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초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종일 학원에 얽매어 있는 현실을 풍자한 시간표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천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학원에 가는 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매일 학원에 가는 경우도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보내려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겠죠 초등학생 자녀 1명당 다달이 드는 사교육비를 따져보니까 37만원 가족 모두가 한 달 내내 쓰는 식비나 교통비보다도 많고 문화생활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입니다 특히 자녀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비율이 74%나 됐고 20%를 초과하는 비중도 35%나 됐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허리가 휘청거릴만도 하겠죠 10명 가운데 6명이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저학년이라고 해도 전과목을 보내면 그 금액이 한 3, 40 이렇게 들고 또 거기다 영어까지 플러스시키고 그러면 두 아이 보내는데 100만원이 넘은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었거든요 또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사교육을 받는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도 41%에 달했습니다 이번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23만원보다 약 60%가 더 높은 수치인데요 실제로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계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계 수치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levруго qualité 다행입니다 essay ved죠 rover antine listeners 모랜 Colonel 작is